인천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한의약 치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는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 부부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신청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관할 수 있습니다.